연수구가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관련해 자원봉사단 인력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. 구는 6.15전 50여 명의 봉사단을 꾸려 서구 화재 현장과 임시대피소를 찾아 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. 또 구호물품 키트 20세트와 살균 물티슈 등을 전달하고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자체 기금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. 구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인력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